조정식의 펌펌투데이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데이트 삼행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0902님 대 대치동 이타강사 트 트리트니스피어스 아쉽네요. 0714님 대 데이바이데이를 부른 가수 이 이름이 뭔가요? 플라이 트 트 더 스카이 아닌가? 오 좋은데요. 0714님 드립니다. 032님 대 데이트하는 이 이미자와 트럼프 032님 드립니다. 5221님 삼행시 대 대실대요 오 야 시작 좋아요. 시작 좋습니다. 대실대요로 시작합니다. 2. 이체할게요. 오 특 실주세요. 대실대요 이체할게요. 특실로 주세요. 드립니다. 9808님 대 대리운전 2만원 특가 실패 3825님 대개 2. 이인분 특 특없게 해주세요. 좋네요. 3825님 드립니다. 최종민님 대 대끼 이놈 트 트 트 트 뭐야 이게 약간 의욕이 앞선 거 아니에요? 트 트 트 최종민씨 드립니다. 네. 자 이렇게 삼행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5808님 대 좀 해주세요. 1561님 대 감사합니다.